안녕하십니까 미리미다 잘 지냈어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아요 아 지금 아짐의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본 아짐 밥을 만듭니다 물고기도 먹습니다 6월에 한국에 가고 아이언만 드라이어스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전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도쿄에 가고 유튜브 센터에 가고 유튜브 센터에서 아프터이펙트 워크샵은 있습니다 네 아짐 밥은 입니다 이것은 내 자전거의 옷입니다 까크 합니까? 자전거로 갈까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매겁습니다 이것은 내 트라이어스론 자전거 입니다 아라카와 간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라카와 간입니다 저는 자주 아라카와 간에서 자전거 운동합니다 오늘도 아라카와 간에서 자전거 운동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여기는 자전거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여기까지 15km 있습니다 여기는 야구장 입니다 일본사람들은 학생은 여기에서 야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열이 있는데 지금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 편에 한 번 들어요 제가 조금haft 있는 사람을 가야해요 아까 전에는 아이구장에 대답할 수 있어 이제 야구장에 참을 수 있어요 야구장에 참을 수 있어 자전거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왔네요 저는 자체를 참을 수 있습니다 너무 몸에서 참을 수 있어요 그치 약간의 마음을 잘ams을 위해서 그치로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3시간이 자전거로 운동하다 맛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그리고 파웨어 젤을 먹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파웨어 젤 입니다 음 맛있어요 컨비니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까요 집에 왔습니다 배고프세요 오늘 아이코가 무슨 음식을 만듭니까 치킨을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코 안녕히 가세요 도쿄에 가요 오늘은 유튜브 워크샵에 가고 비디오를 배웁니다 롯봉기에 왔습니다 롯봉기에 비싼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페라리를 누가 삽니까? 롯봉기에 식당과 크라브는 많이 있습니다 여름답은 여자 크라브도 있어요 오후에 외국 사람들은 롯봉기에 가고 여자 같이 만나고 파티에 갑니다 저기에 갑니다 프리타워 안에 유튜브 센터는 있습니다 유튜브 센터에 갈까요? 이곳은 일본 송혜 블로그입니다 바이바이